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검정색이잖아! 언니, 세럼팩 하나 샀어요? 네가 추천해준 메디필! 어? 그러네? 메디필 이름 보고 주문했는데 검은색이 있었네? 선물로 봐야겠다 잠깐만 이 제품은 블랙 캐비어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속까지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피부 진정 효과가 있으며 과도한 피지를 컨트롤해줍니다 피부 밀착력 또한 지연합니다 이거 좋은데? 언니, 괜찮다! 이거 보니까 블랙 캐비어 추출물이 들어있대요 근데 이게 더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 내가 지금 퇴근하고 있잖아 근데 피부가 아주 쫀쫀한 그런 느낌 쫀쫀한 느낌, 언니? 진짜라니까? 어머, 좋다! 피부 좀 좋아진다 야, 내가 지성이잖아 근데 이게 모범 관리로 해준다니까? 그렇지 그럼 언니한테 나 이거 추천 잘해준 거네 그럼!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괜찮네, 이거? 괜찮네, 이거? 야! 이게 뭐야? 아니, 두 개만 아니, 두 개만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두 개만 아니, 알았어, 그러면 세 개만 진짜 아니, 아니, 그럼 세 개만 그러면 두 개 하나 줄게, 언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둘게 알았어, 둘 이거 하나 더 이제 해 주면 나 세 개 진짜 이건 내 거! 아싸, 팩 득템